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악몽을 꾼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 고장나버린 내 몸을 두고 초톨파리 의사가 한사만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지 뿔도 없는 게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난 풍경을 걷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집어 없는 가수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다 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지 뿔도 없는 게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더짓말 하지마 하지마 꾸미자 아 태워줘 나 혼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틀어 사과 나 혼자 러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시척간의 파노라마처럼 완전히 멀쩡합리스트 끝은 끝인데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데 김재현이 혼자 있어버리자 이제 모든 arche 이루어 감사합니다.